잠시 후 거제시민축구단의 12라운드 경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관중 여러분들은 거제시민축구단 선수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피고 전반전 경기가 거제시민축구단의 팀의 선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전반전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전반전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전반전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전반전 경기 أن 수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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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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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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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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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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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